여성에서 우리 칼방전을 보러 가고 아직 피디크가 들어오는데 어떡해 난 모르겠는데 애들이 좀 보니까 이게 무슨 순환이 그래? 컨디션이 다 안좋은 거 같지? 누구인가요? 너도 안좋은 거 같지? 너무 많이 쪘잖아 귀여워 얘들도 안 착각했거든요 내가 좀 다 상대하는 거에요 이게 결정이야? 아니요 여기서 끝나면 여기는 위너라운드에서 이미 한 번 정해드리고 이서라운드에서 이제 1분이 이게 준비할 수 있네요 권신이 형이 했던 것도 중요해요 아.. 아우 복잡해 나중에 칼도 못하냐 아까 꽉 찬다고 했는데 8%인 거 같네 8%인 거 같네 8%인 거 같네 20만원이나 20만원이나 10만원이나 5%인 거 같네 아우 복잡해 4%인 거 같네 1%인 거 같네 10만원이나 10만원이나 차원X4 다 1%인 거 같네 근데 이게 두개인 거 같네 심지어 여행 5%인 거 같네 4%인 거 같네 뭐 1%인 거 같네 3천 거 같네 생각보다 창작보다 창작자가 많아서 예방 창작보다 더 높아져서 창작불에서 끌어진다 하면 너가 창작불에서 식품을 가져가면 사진이 더 좋거든요 생각보다 창작이 많아서 창작불에서 끌어진다 창작불에서 끌어진다